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2016년 11월 8일 현재 시간 10시 55분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곳 오대산에 있는 천년숲 선잿길을 걷고 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숲길인 오대산 전나무숲길과 선잿길을 따라 월정사와 상원사 사이 20리길을 평온하게 자연과 호흡하면서 걸을 수 있는 것이 행사입니다. 그리고 특히 2006년 10월 전나무숲길의 시멘트 조정을 걷어내고 흙길로 세단장에서 맨발로도 걸을 수 있도록 조성한 그런 길입니다. 저희는 이제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날씨 기온이 상당히 좀 춥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좀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천년 세월이 깃든 선잿길, 흙, 돌, 나무 등을 모두 밟으며 걸을 수 있는 치유의 숲길에서 일주문에서 월정사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런 길입니다. 물론 이제 아침, 저녁, 저녁에 따라 틀리고 누구와 걷느냐에 따라 새로운 정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도상에 조금 보여드리면은 이곳 월정사 전나무숲길을 통해서 이쪽 약 20리길이 되는 이런 길을 한번 걸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을에 약간 단풍도 지났지만은 걸으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조용한 힐링을 하면은 매우 좋은 코스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